한 주간의 핫하고 트렌디한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틱톡의 재은, 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틱! 희영씨! 지금 희영씨가 입사한지 반년이 지났어요. 그러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차를 좀 플렉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를 플렉스할 때가 됐는데 제가 안 그래도 알아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해치백 스타일인 차량이 아이오닉과 아이서티가 있더라고요.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살지 정말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치백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해치백은 일반 차량들과 좀 다른 건가요? 안 그래도 오늘은 차량의 공간과 디자인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볼게요. 제가 해치백은 잘 모르지만 패스트백은 알고 있습니다. 이 패스트백이 적용된 차량은 최근 출시된 올 뉴 아반떼와 3세대 제네시스 G80 그리고 소나타 N 등이 있죠. 차체 지붕에서 트렁크로 이어지는 선이 사선으로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어쩐지 차체 뒤쪽이 뭔가 빠르게 탁 떨어지는 느낌이 왜 이름이 패스트백인지 정말 알 것 같아요. 최근에 이 패스트팩 디자인이 아주 유행한다고 하는데 그럼 과거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디자인인가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인기를 끌고 있지만 역사는 정말 오래됐는데요. 빠르고 날렵한 스타일과 공기역학적 효율성 때문에 1930년대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부터 인기를 끌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현대자동차가 최초로 양산한 포니가 패스트백의 원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최초로 양산한 포니도 패스트백의 원조였다고 하니까 역사가 정말 오래되긴 했네요. 하지만 패스트백이 전부는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세단의 형태, 본네트와 탑승 공간, 트렁크라인이 명확하게 3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노치백 스타일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스타일의 차종입니다. 이 노치백 같은 경우는 화물이 실내로 들어오지 않게 설계돼서 탑승객의 안락함이 가장 우선시되고 승차감과 정숙성으로 아주 유명한 차종이죠. 네, 이렇게 노치백과 패스트백은 잘 알겠어요. 근데 희영씨가 좋아하는 그 해치백은 어떤 건가요? 네, 이 해치백은 방금 말씀드린 노치백에서 트렁크를 잘라낸 방식입니다. 전장이 조금 짧아지고 유리창과 함께 넓게 개폐가 되기 때문에 트렁크에 보다 큰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열 시트를 접어서 활용도 할 수 있어서 정말 실용적인 차량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이 해치백 차량들은 트렁크라는 개념이 없고 뒤쪽이 높게 솟아있어서 실내 공간과 뒤가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바로 그거죠. 국내에서는 아직 수요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활용성과 실용성을 특히 중요시하는 유럽에서 해치백은 정말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때문에 우리 i30가 정말 유럽에서 선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해치백 중에서도 i30 N라인 같은 고성능 모델을 핫해치라고 부르기도 하고 앞으로 출시될 다양한 해치백의 스타일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승차감과 정숙성을 강조한 노치백 그리고 날렵하고 빠르게 갇겨나가서 스포츠카의 느낌이 나는 패스트백 그리고 실용성과 활용성을 강조한 해치백 이렇게 세 가지 알아봤는데요. 차량의 형태에 따라 또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차종이 이렇게 나뉘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했고 나는 어떤 차종이 어울릴까 하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재은 씨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까 어떤 스타일이 본인에게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죠? 해치백이라고 하셨죠? 저는 해치백. 저는 좀 패스트백. 스포츠카 웨잉님. 이렇게 슬림하고 디자인이 멋진. 예쁘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빌리티 즉 자동차는 저희 인간의 삶과 늘 함께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생활 패턴과 활용도에 따라서 늘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각자에게 맞는 스타일의 차량은 어떤 차인지 오늘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 차가 지나가면 해치백, 노치백, 패스트백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히 이렇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슈 틱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트렌디하고 조금 더 핫한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임직원 여러분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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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